인사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나 개인적 사정 때문에 수업을 빼먹고 다음 주에 2회 하고 3회를 할 거에요. 동영은 아마 이야기 해줬을 거에요. 앞에 선생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 했을 건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1회 하고 2회 하고 3회 하고 그 다음에 4회를 할 건데 문제 수는 40문제씩이니까 대충 나올 거고요. 공부할 때 게 나중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 1회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거에요. 반사의 질서다 그러면 반사의 질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요게 2회 때 하고 3회 때 4회 때 문길 거에요.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거 같고 1회 하고 2회는 거의 문제 유사성인데 이걸 이야기 해주면 안 되는데 다음 주에 봐서 점수가 떨어지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지문에 몇 가지만 바뀌어져 있는 거지 내용은 비슷해요. 일부러 문제를 그렇게 냈는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3회 때는 올해 시행된 다 기출 문제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거 뽑아 가지고 정리를 했고 나머지 계약법 15문제에서 17문제는 다시 내가 만들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출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4회 때는 아마 박스형 문제로 아마 거의 문제가 구성될 거에요. 일부러.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제를 넣어놨어요. 지금 기출되고 있는 박스형 문제가 대체적으로는 40문제 중에서 13문제 정도 많게 나오면 17문제까지 나오긴 하지만 13문제에 14문제 나와요. 그래서 미리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박스형 문제로 갖다 놨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문제를 볼 때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내용하고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반복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애울 수 있으면 애우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별로 없어요. 이해하고 그런 게 없고 애울 수 있으면 최대한 애우시라는 거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최고점수는 95점이더라고요. 두 문제에 틀리신 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정답지가 전혀 없어요. 한 명과 못 맞췄거든요. 이게 담보 책임 문제입니다. 담보 책임 문제인데 그 문제가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그래요. 문제 한번 해설해 볼까요? 문제는 제가 해보니까 한 3시간은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200개 지문을 다 해설할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오시면 돼요. 문제 한번 봐볼래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요. 1번에 오시면 다음 중 행위자에게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발생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게요. 이게 두 개의 문제인데 이게 나오죠. 하나가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게 있고 채권 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 뭐가 들어오냐면 처분 행위라고 들어오는 거죠. 처분 행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채권 행위는 거의 대분들이 계약이에요. 계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매 계약도 되고 교환 계약도 채권 행위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도 채권 행위가 돼요. 전부 다 채권 행위하고 나오면 계약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인 물건도 된다는 거죠. 타인 물건이다라고 하는 거. 타인 물건도 가능하고 이건 의무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처분 행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물건 행위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준 물건 행위 두 개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물건 행위는 말 그대로 물건이에요. 그래서 지상권 아니면 전세권, 저당권 설정 같은 게 전부 다 물건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준 물건 행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물을 면제하는 거 있죠. 채물을 면제한다든지 또는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럼 얘들은 처분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타인 물건은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타인 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라고 한다면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건데 이게 23일 때, 24일 때 문제가 연결이 됐던 문제이긴 한데 여기 보면 지상권이니까 물건이겠죠. 그 다음에 전세권도 물건이에요. 이 두 가지는 물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물건 행위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채무 면제 라고 했는데 이건 준 물건 행위가 돼요. 준 물건 행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개. 준 물건 행위하고 이 물건 행위 두 개가 플러스 돼가지고 이걸 우리가 처분 행위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거. 답은 정답은 4번이니까 임대차 계약하고 나오면 이건 채권 행위이지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거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찾으면 되고 두 번째 한번 가면 이게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한 문제. 불공정 법률행위 이렇게 한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건 두 문제짜리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강박이라는 글자 보이죠. 강박은 103조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강박이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가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비진인가요? 아닌가요? 비진이가 아니죠. 다만 이건 110조입니다. 110조 사기나 또는 강박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치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치수는 가능하지만 반사의 질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X가 된 거고 여기는 키워드가 이거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은 103조 위반은 아닙니다. 103조 위반은 아닌데 다만 뭐는 될 수 있냐면 통정허위는 돼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얘는 무효는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무효가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통정으로 무효는 될 수 있어도 103조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를 이전에 주었다면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103조 위반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니까 반환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이니까 여기다 집어넣는다면 추인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전화는 돼야 안 돼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X가 되죠. 이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은 안 되는데 뭐는 된다는 거예요? 전화는 된다.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 계약이 아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단독행위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맞는 거죠. 바꿔 말하면 단독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적용이 된다라는 거고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무상행위라든지 그다음에 기부행위라든지 그다음에 증여라고 하는 거 있죠. 증여. 그다음에 경매라고 하는 거. 경매가 있습니다. 네 가지.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경매는 얘는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얘는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적용이 안 되니까 무상, 기부, 증여, 경매는 불공정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의 X. 이건 X가 되는 거죠. 이건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행위, 기부행위, 증여, 경매는 일단 반대급부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이 적용되질 않아. 그럼 불공정을 적용해서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멘트 자체가. 그래서 단독행위는 당연히 적용이 돼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것들이죠. 동영 1회 때는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아요. 2회, 3회 때부터 어려워졌다가 4회 때 좀 쉬워지고 형태가 그런 형태인데 갑은 강제지평을 면할 목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짜고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사례 문제가 나오면 옆에다가 그림을 좀 그려놓으세요. 여기다. 그림을 안 그리면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게 그림을 봤는데 여기 옆에 그림이 안 그려지면 이 밑에 갑을 병을 못 찾아가요. 나중에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둘이 짜고 했다고요. 짜고 했고 다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물건을 넘긴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선이 삼자가 되겠죠. 선이 삼자가 되면 얘는 보호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통정이기 때문에. 그럼 갑과 을 간의 매매는요. 갑과 을 사이뿐만 아니라 병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갑과 을 사이는 언제나 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얘는 무효가 되는 거 맞아요. 여기는 맞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병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병이라는 사람은 삼자이기 때문에 얘는 선이는 어떻게 해요? 선이는 뭘로 가야 돼요? 유효가 되는 거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악이었습니다.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의를 따져 가지고 보호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지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돼요. 여기까지는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인데 뒤에가 틀렸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통정허위 표시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됨으로 여기가 틀린 거거든요. 통정허위 표시는 103조 위반이 아닌 거죠. 그럼 당연히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통정은 무효니까 이걸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는데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죠. 지문사체가. 이건 물어볼 수 있는 건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거 103조 위반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돼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물어보는 지문들은요. 병이란 사람은 병은 3자입니다. 자신의 선의를 증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OXO가 되죠. 얘가 답이 되는데 O가 옳은 거니까. 여기서 병이란 사람은 선의로 뭐가 되는 거예요? 추정이 돼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선의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갑이 증명을 합니다. 갑이 증명을 해야 돼요. 갑이 증명을 해야 되지 병이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네 번째 병이 선의로 돼 있어요. 병이 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갑과 을간의 매매가 가장 매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선의병도 이 선의병이란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됐네.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의 제3자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스스로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무효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5번의 병이 선이다. 그러면 얘는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이 누가 됐냐면 전득자가 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호돼야 안 돼요? 되죠. 엄폐물 법칙에 따라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옆에다가 엄폐물 법칙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엄폐물 법칙 이렇게 갖다 놓고 앞의 사람이 선의 병이 보호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뒤에 있는 사람이 정이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지금 5년 동안 나온 문제가 통정허위 표시는 보호되는 사람, 보호되지 않는 사람을 냈었거든요. 5년 전에 얘를 냈었어요. 6년 전에. 이걸 냈는데 이게 지금은 나올 차례가 됐는데 이걸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정답에 아마 문제가 잘못되면 그게 충돌이 생겨요. 정답에서. 그러니까 그걸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는 판례들이잖아요. 정확한 답만 넣어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그런 게 좀 있으니까 아마 동영 3회 때 보호되는 3자가 나올 거예요. 올해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주택과의사 시험에 기출됐던 문제거든요. 그걸 한번 넣어놨는데 제가 문제를 박스형으로 그거 나중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례는 애와야 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차고인데 차고가 작년에 시험에 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 차고는 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꼭 내고 싶어 하거든요. 차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일본에 보면 동기의 차고거든요. 동기의 차고는 취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원칙은요. 원칙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외로 동기가 뭐라고 했어요? 표시가 됐어요. 또는입니다. 표시가 됐거나 또는 유발될 수 있죠. 유발이 됐는데 이건 표시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얘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가지 예완해야 됩니다. 동기의 차고는 원래는 취소할 수 없지만 표시가 되거나 유발이 됐다면 취소할 수 있는데 이때 유발된 동기는 유발된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게 중요해요. 표시되지 아니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차고가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중요 부분의 차고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바꿔 말하면 중요 부분의 차고도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차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멘트가. 시가라는 글자 보인가요? 시가는 차고입니까? 차고가 아닌가요?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 사기도 아니죠. 그러면 얘는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될 수가 일단 없다라고 하나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다만 이 차고가 시가이긴 시가인데 혹시 그 질문은 안 나올 거예요. 나온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시가가 아니라 시가가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면 시가가 현 시세와 현장 차이가 있다. 그럼 이건 취소가 가능해요. 현장 차이가 있으면 가능한데 그냥 시가로만 나오면 취소할 수는 없어요. 이건 차고가 아니고 사기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대한, 이건 기억해 놓으세요.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은 여기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보이죠?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이걸 바꿔 말하면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은 효력의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 바꿔 말하면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당사자 일방의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차고는 불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손해배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여기와 다르게 사기라든지 강박이라고 하는 거 있죠? 사기 강박은 반드시 위법성을 전제로 해요. 위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위법이라는 건 당연히 불법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손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는 손배청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기와 강박은 위법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지만 차고는 위법성이 없어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죠. 5번에 무조건 외우세요.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보이죠? 해제가 된 다음에 매수자는 차고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제 후 뭘로 가야 돼요? 차고, 취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해제 후 차고, 취소다라고 하는데 5년 동안 3번 나온 지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지문이긴 하지만 꼭 체크해서 외우셔야 돼요.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나온 걸 좀 외워 놓으세요. 그럼 점수 나오는 데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계십시오. 감사합니깐 도시민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 없는 지장 없기,